오늘 생활 속 유용한 정보들을 노래로 배워보는 시간 도전 암기성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성 주세요! 어? 바다에 가요! 다시 찾아올 바다시 왠지 변빛 또 왔을까? 변빛 아까 우유 눈앞에 다시 떨어지는 소리만 떠나 아주 높은 아저씨 혹시 잠옷 주셨나요? 오염하고 다시 먹으면 한 끼는 저하대요 새까만 초콜릿, 콜라, 등불은 모든 것 생선 모두 다 정신량 다 안 맞는 거야 당독병약을 먹을 때 조리로 주로 오세요 요즘에도 이 설탕은 절대 안 돼요 두 년째 먹어야 할 때 알콜은 피해야 해요 그렇게 먹으면 난 완전한 광자 부작용 일어난 거죠 고통이 찾아왔어요 약 음식만 초콜릿, 암기성의 암기성의 암기성 모르는 신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10대, 20대가 뽑은 여름놀이 1등이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요 칼슘제랑 오렌지 주스 있잖아요 먹으면 안 되나요? 같이 먹으면 더 좋대요 그런 보안받는 중 이게 공격적인 암기식입니다 과연 마지막 간이 사우나에 남을 지금의 일은 누가 될 것인가? 자, 오늘도 또 도전하는 기성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먼저 한번 도전하실까요? 김용욱 씨 김용욱 씨, 도전 한번 아시죠? 오세요 이거 호란나비가 아닌데 아, 나는 지금 몸이 뚝대기들한테 뚝대기들한테 도전 한번 안녕하세요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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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아, 자기야. 나, 나, 노래는 들이내셔야 하는데 락커가 왜 이렇게 개그러야하냐고 락커가 왜 이렇게 해, 지금 형 콘서트에서 살아 이런 건 아니지 가자, 가자 자, 보자. 자, 선희 형 씨 한 번 갑니다. 자, 던전, 던전. 박수 화이팅.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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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까물 세겨, 까물. 아, 왜 이렇게 침새를 넣어요? 아니, 전용도입니까. 아니, 근데 이번에는 박수 씨가 제대로 도와주셨는데. 힘드시죠? 아저씨, 다시 찾아오 화장실이야. 아저씨, 공공장소 조회합시다. 왜 이렇게 입을 박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나? 왠지, 박수 도와쓴가.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도와줘. 다시 찾아온 화장실 왠지 변비 또 왔을까? 변비 약간 우유질한데 약간 떨어지는 소리만 차렴 아주 높은 아저씨 혹시 잡으셨나요? 끓일러서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돼. 아, 아파. 아이고, 수박. 정말 다 먹으세요. 정말 다 먹으세요. 아, 이거 왜 해봐라. 아이고, 왜 해봐라. 김봉웅 씨, 김봉웅 씨 한번 가야죠. 김봉웅 씨 한번 가야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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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 분 이러니까 되게 귀여우시네. 아이고, 둘이 에이저로 축구소 같이 하고 안 좋아졌네. 아, 그러네요. 바로 이래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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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 자다오는 바닥을 휘어! 왜 변비야! 놔 오와 질까! 변비야! 까으란다! 대학교 들어오지! 소리 마! 들리 말아! 돌아버린다! 으악! 돌아버린다가 어디 나옵니까? 돌아버린다가 왜 나와요? 뭘 봐요? 뭘 봐요? 땀마음 흘리니까? 그리고 저 신봉선씨 시어롱! 서정씨 죄송합니다. 신고식이에요. 잡아드렸잖아요. 제가 황명수씨가 밑장 빼기 탈자예요. 탈자. 뽕선씨! 섹시 대결 한 번 또 하고 섹시 대결! 서정씨의 도전 받아들이겠어요? 한 번 가져요. 좋아요. 섹시 대결! 섹시 대결! 섹시 대결! 섹시 대결! 다시 찾아온 화장실 벨 근데 걸기까지가서 좋아요! influential! 그리고 서현영씨 나와주셨는데 다르 이제 배워가세요. ICH2 한 번 가져가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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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씨 한 번 섹시해 주세요. 좋아 좋아. 잘 자운 화장실. 왜 또 왔을까. 약간 우유는 안 돼. 약혀 떨어지는 소리만. 왜 그런 반응 안 보여주세요? 혹시 자몽 드셨나요? 좀 배우셨어요? 자몽이 아니라 악몽이네요. 한 번 틀어주세요. 좋아. 김은국 씨는 저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나의 50이에요. 김은국 씨 죄송한데 호랑나미 버전으로 쭉 한 번 이 노래 한 번 가주세요. 좋습니다. 김은국 씨. 김은국 씨. 나 호랑나미 버전. 호랑나미 버전. 이 노래는 춤에다가. 이 노래 다? 다시. 원 마 타임. 원 마 타임. 원 마 타임. 다시 한 번 드리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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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나비야. 한 마리. 그게 아니고. 왜 이래? 지민아. 아니, 이 노래에 맞춰서 노래를 하란 말이에요. 춤만. 여봐요. 여봐요. 이 노래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댄스만 호랑나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에 호랑나비 춤만. 아니, 아니, 됐어. 더워 죽겠어. 선생님. 단주만 지금 두 번 하시고. 여봐요. 내 난생 처음으로 방송을 내 포기옵게. 시청자 여러분. 듣긴 쉬워도 부리는 어려운 게 명곡이에요. 노래도 거지 같은 거 발표하고. 의지가. 노래는 거지가. 아니, 이거 말씀 한번 하네. 노래는 말이에요? 거지가 어떤 거 발표하고. 뭐 하는 거예요? 여봐요. 누가 더 거지 같은데요. 자, 화면. 다시 찾아온 화장실. 왠지 변비도 왔을까. 변비, 변비. 변비. 약과 부유는 안 돼. 약혀 떨어지는 소리만. 결혼하쥬. 호랑 높아주셨죠? 호랑 높아주셨죠? 호랑 높아주셨죠? 괜찮습니까? 양머리도 일단 찍어드릴까요? 네, 네. 참 자잘하네. 느낌 있지 않습니까? 폭스페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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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아와는 외눈박이랑. 폭스페러우. 그럼 뭐야. 가사를 모르는데 뭐. 하하하하. 그러게 이번에 네 개 버전으로 한 번이. 네 개 버전으로 한 번이. 네 개 버전으로 한 번이. 기사랑 기사랑. 네 개 머리. 기사랑 기사랑. 기사랑 기사랑.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빵 끝 도전. 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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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찾아온 화장실. 기사랑. 또 왔을까? 내가 아까 오늘은 한 대. 야기가 떨어진. 또 고맙지 마라 제마. 너는 연락 순에 있지마. 자주 연락 순에. 너와 연락이 없더라. 갑자기 영상 메시지를 하신 거 어떻게 해요? 암기송 하시다가 영상 메시지를 하십니까? 이거는 찍게 해 줘 이거는. 옛날에 권체를 많이 찍었어 줘. 바뀐 이후에 암기송 모르시고 지금 나오실거죠? 내 노래도 안되는데 뭘 암기롤네. 모르가지고. 미안해. 다시 찾아올 화장실 다시 경비 또 왔을까 암기네! 약속 우유 눈앞에 자꾸 떨어지는 소리만 걸어 아주 높은 아저씨 다 못 드셨나요 고여라 야단지 먹으면 당기는 좋아하대요 새까나 초콜릿콜릿콜릿 초콜릿콜릿콜릿콜릿 다 못 하세요 다시 찾아온 화장실 왠지 변비도 왔을까 변비 약과 우유는 안 돼. 피곤한데. 누구 있지? 바크톡, 바크톡 그기 문구. 이렇게 나를 죽이네. 무섭다. 무섭다. 도저, 도저. 도저, 도저. 도저, 도저. 이, 다 정, 화장실. 경비 또 왔을까. 경비 약과 우유는 안 돼. 약도 떨어지는 소리가 많아. 아주 높은 아저씨. 자몽 드셨나요? 자몽 주셨나요? 자몽 주셨나요? 자몽 먹었는지 다른 걸 먹었나요? 자몽 주셨나요? 가자! 이 애창곡 정의수가 90점 이상 나오시면 바로 탈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기성 굳이 성공 안하셔도 돼요. 아니, 여기! 우리는 우리 함께 Eine Champions! 우리은 우리 우리ения! 우리은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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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siguiente! 이 싸움은 하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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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자유로운! 우리 우리 모두! 우리 우리 모두! 우리 우리 모두! 가수션 없네. 아, 가수실 아주. 가수. 가수? 가수실 많이 안 나와. 네, 좀 나은데. 표정 난가지고. 표정 난다det. 그 마음 편사로우면 가을 바람에 날아서라 너의 마음 멀리 멀리 이어 보내주려보나 넘어져 월드컵 거의 4강 비슷해 내가 옛날에 호란날 때 노래방 가서 넌 45촌 나왔고 넌 내 노래도 근데 월드컵으로 90초 대성공이다 호란나비 한 곡 가실까요? 앵콜 앵콜 살다가 별일이 다 있다 방에서 노래도 호란나비 한 마리가 으악 으악 엄마한테 앉았는데 응해요 응해요 속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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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살겠네 야 얼굴이 크게 낫다 호란나비야 날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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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너랑 나비 날아봐라 으악 숨 못봐 너 왜 안해 으악 으악 자 일단 김은국 씨 단축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저렇게 정확하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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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국 씨는 거의 복숭으로 식사를 하시네요 조심하세요 거기 씨라는 게 있어요 빨리 나와 너는 뭐해 어제 해피투게더 시청자 게시판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다들 오버한다고 오버 좀 그만하라고 자숙의 의미로 이 나라를 부르겠습니다 오버밖에 난 몰라 죄송해요 오버 우선 양이 오버에서 죄송해요 게시판에 들어가 보고 신경을 밝힌 말입니다 오버 내 곁에 선 순간 그 오버가 너무 좋아 놀아야죠 좋은 사람이었구나 오지는 울었지만 오늘은 오버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아하 아하 지나간 오버 모두 잊어버리네 오버 없이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오버밖엔 난 몰라 아니 저 신봉선씨의 애절한 노래가 이어질 순간 김홍국씨는 혼자서 극장식 식당해 지금 왜? 아니 극장식 식당에서 기본 안정 1시간에서 이거 좀 굉장히 좋아요. 점수 보이세요. 점수 보이세요. 역시 난 오버가 필요해. 여기에 주시는 분씨 원래 오버 했으면 90분 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임영수예요. 마지막 콘서트 생선이라는 얘깁니다. 지금 슬픈 내 모습을 무대 뒤에 소녀 소녀는 나를 알기에 아유, 아유. 슬퍼지네 감정적인 무대에요, 신호사 씨. 나라의 점점 흐르고 소녀는 모음을 참지 못하셔야 돼요. 밖으로 나오셔야죠. 밖으로. 밖으로! 아유, 야유. 너는 일어나세요. 너는 끝이 나신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천천히, 천천히. 이제 마지막 콘서트의 곡은 부르지 않으리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너를 굉장히 툭 떨고 계신데 과연 점수가 몇 개가 나올지 또 한번 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가족분들과 많은 가족들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만요. 당신이 가서 박명수 씨 과연 마지막 콘서트 자, 점수 주세요. 아유, 떨려. 떨리죠? 아유, 떨려. 떨리죠? 아이고, 영원. 아이고, 영원. 아이고, 영원. 아이고, 영원. 당국수 한번 가죠. 자, 김흥국 씨 어디 가셨어요? 김흥국 씨 퇴근하셨죠? 퇴근했어요. 김흥국 씨는 자유인이세요? 자유인이세요. 프리미엠. 진상한 프리미엠. 자, 가자. 고마워. 고마워. 다시 찾아온 화장실은 왠지 연비도 왔을까 당국병각을 먹을 때 조미료 주려보세요 그중에도 김설탕은 절대 안 돼요. 응? 야 야 야 야 야 이제 먹어야 할 때 알콜은 피해야 해요 그렇게 먹으면 난 완전한 환자 완전한 환자 부작용 일어난 거죠 고통이 찾아왔어요 야금식 맞춰먹으면 감당해봐 괜찮습니다 발 요즘 노래를 안 해가지고 몸이 막혔었는데 뚫렸네요 돌릴 거 있다가 여기 안기승에서 뭐라도 하나 찾아가시면 일단 성공 아 제가 지금 벤탕이 들어오시지만 또 가수는 독이 생랭이라 감기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쟤는 뭐야 많이 바뀌셨어요 신비주의는 눈식뿐인 거에요 도션 방안용 프로 저희는 괜찮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왠지 변빛 또 왔을까 변비 약과 우유들한데 약과 떨어지는 소리가 내가 만족할 때 골라 듬뿍 흐르는 모든 화생성 모두 다 전식 약과 안 맞는 거야 나한테 받아ial Inme 알래 알코올은 피해야 해요 꾸준히enee 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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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주 일어난 거죠, 고통이 짜져왔어요, 약음질 맞춰먹으며 감정을 받자. 아, 만져라,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퇴소식, 퇴소식. 수정하겠습니다, 수정. 색감한 초콜릿, 콜라, 두 푸른 코든, 어색한. 모두 다 전신여건 안 맞는 거야. 아, 드리마, 드리마. 방료병 약을 먹을 때 조지려 주려보세요. 그중에도 설탕은 절대 안 돼요. 원, 투. 어? 각자리 가발인가요? 바로 이분이 그 유명한 전설의 거지왕 박준삼 씨입니다. 인생 뭐이냐? 한번 돌아보자. 어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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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치킨 차가차가 초고초고초! 치킨치킨 차가차가 초고초! 치킨치킨 차가차가 초고초! 세상에 일치도 모르는 건방을... 바로 이번이 거주왕 박춘삼씨고! 내가 때마다 그러면 그그지 박춘삼이다! 바로 이분이 치킨치킨 차가차가! 안녕하시오! 그지 샤우정이셔! 그지 샤우정 그지샤! 아하야! 근데 춘삼이 형이 한마디로 하는데! 이 때 춘삼이 형이 말을 한마디 하는데! 도전! 세상에! 이 때 춘삼이 형이 한마디 하는데! 도전! 춘삼이 형! 뱀뱀뱀! 해볼것! 다시 시작 Zack 한 화장실 왜 지도우빛 또 왔을까 변비야 과 우유는 안 돼 역えichtet. 결합 아주 높은 아저씨 혹시 잠을 지셨나요? 고려라, 약 같이 먹으면 경기는 저하대요. 내까봐 초코밋걸라 중푸른 거듭 센션 모두 다 전신약과 안 맞는 거야. 아, 너무 기괴로우셨다. 맨날 필 받아요. 아, 이게 또 옷이 몇 번 반복이 되니까 또. 신봉선 씨 또 나와요. 신봉선 씨 또 나와요. 다시 찾아온 화장실 왠지 변비도 왔을까. 변비 약과 우유는 안 돼. 약을 떨어지니 소리나. 여름 아저씨 혹시 잘못 드셨나요? 고려라, 약 같이 먹으면 경기는 저하대요. 색감, 색감, 초콜릿, 콜라. 푸른, 고등어, 생선 모두 다 전신약과 안 맞는 거야. entirely wild 못 migraise. 피어 acceleration. 언제 먹어야 할 때 알코올을 피해야 해요. 그렇게 먹으면... Inside alcohol, body! 안 맞나그래요? 에너지 다 쏟았는데. 저기요, 머리도 다 넣었어요. 사진 보내주세요. 다시 찾아오 화장실 왜지 현빛 또 왔을까 아무런 뼈를 먹을 때 종이로 마시려 볼 때 그중에도 흰 설탕은 절대 안 돼요. 일어난 거죠. 고통이 찾아왔어요. 야구치 맞춰먹으면 감동의 바다. 털기가 정말 자연스럽게 나와요. 방 껍질은 무죄면 좋아해요. 왜 이렇게 힘이 좋아요. 나 운동하거든요. 진짜. 진짜 힘이 좋아요. 진짜 힘이 좋아요. 진짜. 아! 아, 동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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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새로운 사랑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이완이는 지금 재석이와 동성이가 새로운 사랑을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러브라인 만들면서 도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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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오, 음. 다시 찾아온 화장실 왠지 변비도 왔을까. 변비약과 우유는 안 돼 약혁 떨어지는 소리만. 고혈압 아주 높은 아저씨 혹시 자고 드셨나요? 고혈압 약한 쥐 먹으면 감기는 전화돼요 내까맛이 꼬리빌라 고혈압 나가지고 까 까 까 까 5년 2년자 알콜을 피해야 해요 그렇게 먹으면 나는 완전한 완전 완전 심약이 실천 고통이 찾아왔어요 약 음식 맞춰먹으면 감동해받아 아우 아파 뭐야, 뭐 강목이 되는 거야? 모두 갈게요 다시 찾아온 화장실 왠지 변비도 왔을까 변비약과 우유 눈은 안 돼 약혀 떨어지는 소리 마 혈압 알지 높은 아가씨 혹시 잠을 드셨나요? 고혈압 약 같이 먹으면 감기는 저하대요 깨끗한 초콜릿 콜라 푸른 고등어 생선 모두 다 전신약과 안 맞는 거예요 압력병약을 먹을 때 좀 이래 치우다 부스트해요 그중에도 흰 설탕은 절대 안 돼요 아 까 까 까 까 까 까 까 까 아 아 수년제 멀리야 할 때 알코올을 피해야 해요 그렇게 먹으면 난 완전한 환자 난 완전한 부작용 일어난 거죠 고통이 찾아왔어요 약 음식 맞춰 먹으면 감동일을 받아 앉아서 저희 울고 고통이 좀 안 돼요, 안 돼요? 야, 자기 입에 빠졌어. 왜? 다시 찾아온 화장실 왠지 변비 또 왔을까 변비약과 우유는 안 돼 약간 떨어지는 소리만 혈압 아주 높은 아저씨 혹시 잘 못 드셨나요? 자, 여러분. 도전하겠어. 제가 없으면 제가 하는 거예요. 한 번 해보실래요? 자, 이제 추석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 하던 일마저 하시고 무슨 부책임한 말씀이십니까?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김정은 씨? 해피투게더. 사실 PD의 역할이 크다. 이걸 편집해서 신청자한테 큰 성을 주는 어떤 PD의 어떤 저의 공과를 이번에 크게 인정해주고 싶어요. 이거 못 나갈 것 같아요. 진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저. 누구죠, 이름이? 서영 씨. 이제 정신이 깜빡뻔고요. 서인영 씨. 서인영 씨. 서인영 씨. 정명수 씨 깔끔히 진행 좀 부탁드려요. MC로서 큰 자실은 없네요. 갈게요. 자. 자, 도전 안개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그건. NO!